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원 이구요 반갑다 쉬운 우리말 굿즈를 쉽게 말하면 팬 상품입니다 예 아 요즘에 굿즈 굿즈 하는데 팬 상품이군요 자 일반적인 상품 제품 물품을 뜻하며 경제학에서 재 재화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흔히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공공제도 영어로는 퍼블릭 굿즈 입니다 원래 굿즈는 경제학 혹은 기업의 재무표에서나 쓸법한 딱딱한 의미의 단어지만 일본에서는 특정한 인물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팬층에 팔기 위해 나온 파생 상품들을 의미하는 재플리시로 변형했습니다 일본식 영어 표현 재플리시 콩글리시 요거랑 비슷한 용어죠 영어권에서는 이러한 팬덤을 노린 상품을 가리켜 머천다이즈 혹은 더 짧게는 머치나 아예 약어로 MD라고 하지 굿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다 확실히 이제 재플리시다 일본식 영어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죠 구글 이미지에서 굿즈로 검색해 보면 온갖 종류에 특정되지 않은 상품들의 이미지가 검색되며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어권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하지만 캐릭터 굿즈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일본 사이트에 일본 캐릭터 상품만이 검색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 판매되는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마드리드 유니폼은 머천다이즈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프로야구 용이오리 자이언츠 저취는 굿즈인 것입니다 저취, 운동복이죠 보통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겁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굿즈의 순화로 펜상품을 정해놓았습니다 굿즈는 단어의 용례상 원작품에서 소스를 가져온 펜시 상품을 주로 읽혔지만 실제로 실용성을 갖춘 물건 역시 가능하며 실용성, 장식성의 틀을 벗어난 상품인 동인지부터 시작하여 소설, 만화, 게임 등을 포괄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포괄하여 읽혔는 경우도 실체를 가진 유형의 물품, 즉 실물에 한정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판매되는 애니메이션 역시 하나의 상품이지만 이 경우는 누구도 굿즈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팬들의 소장력을 자극하여 상품 구매에 유인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포인트를 맞춘 것이 굿즈인 셈입니다 김용택 기자님이 쓰신 글인데 굿즈, 일본에서 만든 말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 순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펜상품으로 하자 이름 재밌네요, 펜상품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